아예 헬스 박사입니다. 저희 기고 나와 가지고 누예보 지금 여기는 이제 고온 분채에 돌 도장을 해 가지고요. 절대 스크라치도 안생기고 절대 라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스크라치 강하고 오래 갑니다. 블럭은 보시면 아시겠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 마감도 조절 레버나 이런거 그 다음에 시트는 예쁘게 만들었죠 직각 구린디자인 아닙니다. 이렇게 팩백 아 이거 로우 머신이네 팩백 랩풀 다운 그 다음에 딥스 머신 롱풀 이렇게 이쪽은 이제 저희 그 누예보 알파 시리즈 해머 시리즈입니다. 이렇게 쭉 보시면 예쁘죠. 정교합니다.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. 자 지금 반절만 세팅을 했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다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아직 다 못했어요. 지금 이렇게 해서 전시장입니다. 인천 서구 원창동 380-1 주식회사 코보 로 오시면은 이렇게 기구를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. 다음주부터나 이번주 금요일부터 체험이 다 가능합니다. 이상입니다.